자, 38번 지문입니다. 38번 지문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 have different shopping habits. 간단한 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 제시가 됐네요. 사람은 사람인데 different generation입니다. generation은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have, 다른 shopping habit을 가지고 있습니다. habit은 습관이니까 그렇겠죠? 쇼핑에 관한 습관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그러나 the consumer preference of the old and the young have been changing in unexpected ways. 주어 동사가 다들 길쭉길쭉하네요. 주어는 먼저 소비자 선호도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소비자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그런데 그 선호도는 of the old and the young 했어요.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면, 얘는 형용사한 피부, 다시 말해 형용사한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년층, 그리고 청년층,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들의 소비자 기호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unexpected ways,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have been changing, 쭉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have been ing를 썼네요. 현재 완료와 결합하여 쭉 변화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요? 자, 그렇겠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들의 선호도도 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냥 변한 게 아닌가 봐요. The online shopping website, Gmarket, divided the consumer into two groups. 자, divide A into B 하면 A를 B로 나누다. 컨수머를 두 집단으로 나누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은 Younger Generation, 됐어요? In their teens, 10대부터 30대까지를 우리가 영거라고 보았고, and older consumer을 in their 40에서 in their 60s까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봤거든요. The website compared the shopping habits of these two age groups in 2019 with data from three years ago. 됐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비교를 해보았답니다. The shopping habits of these two age groups with data. 자, 멀리 있지만 자주 쓰인 표현이니까 한번 표시해 볼게요. Compared A with B. Compared A with B. 그럼 이 부분 전체가 A가 됩니다. A를 B와 비교해 봤대요. 그런데 B의 데이터는 from three years ago, 3년 전 데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shopping habits of 두 집단의 shopping habits을 3년 전 데이터와 비교해 봤답니다.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It found that.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났느냐? There were several interesting changes in both groups. 두 그룹 전부 다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In older consumers, 나이든 노년층 컨수머에게는 there was a rise in the purchase of IT and electronic goods. 어, 진짜요? 진짜 예상 못한 결과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IT 그리고 전자 제품들은 젊은 세대에서 구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older consumers에게서 40대에서 60대 사람들에게 있어 there was a rise, 상승, 상승이 포착되었대요. 어디에서요? 구매의 상승, IT 구매, 그리고 일렉트로닉 가전, 가전 아니고 전자제품 구매의 상승이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상과 진짜 조금 다르네요. The older shoppers also enjoy products and hobbies, usually meant for younger people.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older shopper들이 즐기는 것이 포착됐죠. 제품과 허비들이요. 자, 제품과 취미들. Usually meant for younger people. 자, 여기서 멘트 보겠습니다. 멘트는 의미하다, 운명 지어지다 라는 단어고요. 자, 이렇게 3단 변화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미 동사가 enjoy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는 pp일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오는 명사 누구요? 이 취미들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취미들은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운명 지어진, 누구를 의미하는 어떤 취미인가요? Younger people를 대변하는 그러한 취미죠. 됐어요? There were more purchases of game devices and scooters than 3 years ago. 이 40대에서 60대에게 있어서 더 많은 어떤 구매가 포착이 됐는데 그 구매는 바로 게임, 디바이스, 기계와 스쿠터, 킥보드 같은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이동수단, 가벼운 이동수단 than 3 years ago. 3년 전에 비해 이러한 구매 트렌드가 포착이 됐어요. 신기하다. 중잔년층 소비자한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IT 전자제품, 또한 어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취미, 그리고 디바이스와 스쿠터, 어떤 게임 아이템과 스쿠터를 구매하는 Unexpected way. 진짜 Unexpected네요. The policy started in the 1970s to show rapid population growth amid concerns too many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면에라는 건 앞에 이제 중장년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영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는 그러한 부사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younger consumer, 더 젊은 컨수머들은 have a growing interest, 뭐죠?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관심을 보여왔어요. 어디에서? In retro products and collectibles. 오, 레트로는 복고 아니야? 복고풍? 복고는 예전에 유행했던 것들. 그죠? 레트로라는 건 예전 경향, 예전 것 복고라고 해요. 프로덕트와 콜렉터블은 수지품들이거든요. 오, 이것도 또 예상치 못했네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복고풍에 열광하고 수지품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뭘 구매했죠? 구매 of old currency. 여러분, currency는 화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동전들, 예전 지폐들을 이야기하겠죠. old currency를 많이 구매했고 stamps, 우표도 구매했대요. 젊은 세대들은 우표를 붙여 편지를 쓰는 세대도 아닐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것의 비율, 이것의 구매가 doubled, 두 배가 되었답니다. From three years ago,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doubled, 동사로 쓰여 두 배가 되었다. 반면에 while이라는 연결어가 왔으니까 안전하게 주어 동사 하나씩 더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어 the number of turn tables and radio sold enjoyed a steady rise. 예가 동사야, 예가 동사야. sold도 sell, sold, sold. enjoyed도 enjoy, enjoyed, enjoyed. 글쎄, 선생님은 꾸준한 증가를 즐기다, 누리다 해서 예가 동사 같은데 그렇다면 이 sold는 지워야겠네?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음, pp일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럼 pp로 놓고 봅시다. 얘는 누구를 꾸미로 왔어요? 앞에 오는 명사를 꾸미로 왔죠? 그럼 앞에 주어 파트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the number of는 무엇무엇의 수 혹은 숫자 이런 뜻입니다. 턴테이블은 여러분 모를 텐데 동그란 까만 레코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달린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을 이 레코드판에 새겨진 홈 이 틈에 이 길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 레코드판이 돌아가며 이 홈에 새겨진 음악이 플레이되어 있는 신기한 기계입니다. mp3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가 나오기 전 선생님이 어린 시절 듣던 방식이거든요. 노래를 듣던 방식, 음악을 듣던 방식. 그런데 그 턴테이블과 레이디오의 수 그런데 그럼 이 솔드가 라디오 꾸미로 왔어? 팔린 라디오? 팔린 턴테이블 꾸미로 왔어? 아니면 팔린 숫자 꾸미로 왔어? 그렇지. 팔린 숫자 꾸미로 온 것 같아. 반면에 그 판매된 수가 꾸준한 증가를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진짜 unexpected 한 방식으로 서로 결과가 드러났네요. 중장년층은 보다 젊은 구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이 든 구매를 하는 재미있는 결과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